2020년 만세 현빈 잘 지냈어? 오늘 아침에 사우나 갔다 왔어 개인 얼굴이 좋아졌다 아 그렇습니다 수술했어? 좋아 난 3일 전에 봤는데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니 뭐 수술을 했는줄 알았지 안색이 좋아졌고 그리하고 근데 신나겠다 벌써 후임이 들어오고 오늘 드디어 막내네 아니 한 달 후임으로 오는 겁니까? 그렇지 한 달 후임이 되는 거에요 한 달 후임 신규대도 좀 되죠 헨리 보다 제가 뭐 막 시켜서 돈 낸 겁니까? 그럼 물 따라와 어 물 따라와? 아니 그거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기인지 후임인지 근데 이게 원래는 같이 들어오기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아질 때만 후임 가고 그냥 평소에 동기처럼 하하하하 이런 거 되게 나누거든 왜 이렇게 나눠서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의장대 시절에 일주일 단위로 고참이 다 있었습니다 오 일주일 기수로 의장대 세구나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네 한편 아픈 팔에 찬 보호대를 풀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선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마지막 신병 천정명 2병 아 긴장돼 선임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아 기분이 좋네요 거의 다 산다 본 desc는 hazard 상자 속으로 1개 짤라? 2승 오 1개 짤라? 2승 오 1개 짤라? 2승 오 오 아 아 참.. 대! 승! 임혁천 장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. 아.. 아.. 아니야 아니야.. 앉아 앉아! 대승은? 대승은? 대승은 어디꺼에요? 대승은 저희 3,4단에서 아.. 아.. 저네.. 이제 그걸 다 잊어야지! 다 팔아야겠다. 충성으로 대승을 해야겠다. 네 충성으로 충! 승! 충성! 어.. 뭐야.. 앉아 앉아 앉아. 네 감사합니다. 형님 오랜만이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태일은 모르지? 형님.. 한 번 앉아있어. 아 한 번? 응시켜야 되겠습니다. 어.. 한 달 후 있는데 다들 어려워한다. 어? 야.. 흔하게 준비한 거 봐. 흔하게 준비한 거 봐. 왜 이렇게 어려워졌네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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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마 조교라.. 놀러왔습니다. 이거.. 안 될 생각은 안 되었습니다. 204번! 훈련병 샘 해밍턴입니다. 왜 늦었어요? 어! 훈련병 햄리! 대리입니다. 조교 트라우마가 있는 선임들에게 후임이 악마 조교 천정령이라니. 조교 출신 후임을 맞아 선임들이 잔뜩 긴장되어 보이는데요. 아.. 현리야 뭐.. 막 식힌다. 막 식힌다는데? 막.. 들어오면 막 식힌다는데.. 아까 뭐 물을 뭐 한다며? 물.. 물건.. 네.. 너 어려워하는구나. 너도 좀 어려워한다.. 아니야! 왜 어려워? 선생님.. 알았어.. 잘할 거 같아.. 쌤은? 일단.. 우리가 공개 잡아야지. 잘하는 거 같아? 에이 이거 한 번 왔어 세마 이병, 혜린이 뭐 잘하는 것도 없었어 개웨이 이병! 이병! 개웨이! 난 이병이야! 잘해라! 얘기하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정면으로 확실히 악마 조격을 하고 그런지 모자가 이병치곤 되게 너무 각을 잡는데 따로 샀습니까?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거 보급한 거 이거 만든 거야 저런 거 여기 만든 거 봤습니까? 여기 살아있습니다. 여기 살아있습니다. 와... 봤습니다. 와... 아니, 어저께 저 베레모를 이불에 깔고 잔 것 같습니다. 각이 좀 잡았습니다. 오, 재미없습니다. 위치가 내가 창피하네. 왼쪽 눈썹 이렇게 그쪽 어, 뭐 문제 있는지 나도 어렵다. 갑자기 이렇게 돌려.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땐 너무 다르신 거 아니니까 너무 공손하게 찍었어요. 아니, 이게 왜 이러지? 이렇게 뭐 오고, 요즘? 아니,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. 그동안 또 드라마, 영화 잘 봤어요. 아... 어렵다, 무슨... 요즘 이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외면하게 되네. 아, 예. 아, 예. 평소에 가 보니까 장혁 대학도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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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